들려드릴게요 괴롭히는 두 분은 구리 덮어내라 오자는 한숨도 못 잤어 미안 나만 어두운 느낌이었어 미안 어설프게 가주면 이 주위에 맴도는 내 모습이 내게 많이 거슬려 따면 사고할게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다면 계속 부정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좀 그분은 헷갈리게 만드는 희챙임도 있는 거 아냐 늦은 밤 진동 소리에 흥근한 목소리로 알게 없잖아 아침에 못 먹고 다리려면 다정했던 걱정 정말로 난 없듯이 걱정 걱정 나 심각한 순종은 아냐 내게 순식을 있던 고민하던 좀 다르니 또 그런 이야기 하며 잠깐 잠깐 이러던 알아서 저기에게 묵은 시간 벌써 2분 30초만 2분 30초만 난 너만 하고 있는 사실 더 하나도 없어요 어쩜 피아노 대책없이 그냥 한번 다정한 진료보는 거니까 생각하지 초과하며 원래 이렇게 하지만 이런 보다 인데 당장은 오늘 기다릴 굿을게 역시 아니라면 난 아니라면 난 아니라면 난 아니라면 내가 아니면 너 아닌 거지 뭐 아닌 거지 뭐